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프 에코드의 허클베리피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닐 힙합 시즌2의 스페셜 프로듀서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 랩 레슨이랑 좀 차별화가 많은 것 같아요 프로듀서분들이랑 같이 공연도 쓰고 그냥 단순히 필드백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음원 제작도 시즌1의 음원 제작이 돼서 발매가 된다고 하고 시즌2에 참가하시는 분들 역시 음원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자리에 프로듀서로 초대될 때마다 참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진짜 순수한 열정 때문에 저도 좀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곤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 주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